안녕하세요 3월 14일 아침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10편 53편과 54편 말씀입니다 10편 53편, 54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물으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부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 원수들의 뼈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이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54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며 난폭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여호와는 나를 붙들어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원수들의 악을 갚아주소서 주의 약속대로 이 악인들을 없애버리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므로 내가 내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마할라세 변주입니다 마할라세 변주 10편 53편과 54편 두 개의 노래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53편을 보면 이 10편의 내용이나 구조면에서 10편 14편과 매우 흡사한 그런 노래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멜로디, 곡조가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14편은 그냥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부른 일반적인 노래라고 한다면 오늘 이 53편은 마할라세 변주인이라는 것에 맞춘 슬픔의 노래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할라세 변주인은 질병이나 슬픔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면에서는 14편과 동일하지만 그 곡조가 멜로디가 어둡고 암울한 멜로디로 흘러간다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10편 53편에서 이 10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훈계지 사실 질책하고 혼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 문장의 흐름만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 혹은 타종교의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신자 즉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을 지칭합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답이 있죠 좀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의미심장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신앙인의 유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이 이루어지는가 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악을 행하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몸이 교회를 다니고 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그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내 집 앞마당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 앞 도로에 탱크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나 절규가 사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 다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진심으로 이 전쟁을 통해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마할라세 슬픈 곡조가 떠오르는 그런 대목입니다 굳이 먼 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이 매일이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으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내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적인 세계관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몸은 내 존재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54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54편을 좀 설명드리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십 사람 몇 명이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보고 그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기도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54편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존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나 폭력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치우려고 하는 이 사울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편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첫 번째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자신의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살인자가 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이 다윗을 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늘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선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권력의 왕이었지만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파묻혀서 이 다윗의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53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패배와 비참한 죽음으로 그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의 악을 가득 채운 이 사울의 말로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54편 4절부터의 고백이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가 아주 물씬 풍겨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은 53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변함없는 신뢰는 우리 몸은 신앙인의 신분으로 있으나 이 마음이 떠나가 있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3편 6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번영하게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마할라세 슬픈 곡조가 우리에게 들릴 때 내 마음속에 내조하시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나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특별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얻은 그것들이 바로 나의 삶의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시간입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악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지럽고 힘겨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잊고 그저 그렇게 묻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땅을 굽어살피며 나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도 또 죽으셨어야만 했던 이유도 모두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특별히 나의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욕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주인 삼아 살아왔던 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울의 그 비참한 말로를 또 오늘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마을낮의 슬픈 곡조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금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이 보여준 이 변함없는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 마을낮의 슬픈 곡조가 변주가 되어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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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